222번, 영성세 895원, 성세조례 275원, 문주기도 11,924원, 공명 4,734원입니다. 화살기도 1,998원, 희생 361원, 선행 347원입니다. Thank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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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가 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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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t 9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3장 찬송가 3장 찬송가 2장 그동안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게 즐겁게 좋게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오늘 도미니코 축제인데 우리 본땅에 김원조 도미니코 형제들과 지 도미니코 형제들 계신데 또 다른 도미니코 형제들 계세요? 두 분만 계신 것 같습니다. 이분들 몇이분들 갖고 올게요. 축제 축하드리고요. 또 그 밖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기사 중에 취향을 넣었지만 여러분들 모두 영유권에 건강하시고 또 모두 가정이 편안하셨으면 좋겠고 아프신 분들 빨리 나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사시는 모든 일들도 잘 되고 모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도중에 기여하겠습니다. 오늘 모임 일단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. 지금 신근유 형님 추대할 케이크 젖단지 가겠습니다. 다같이 해피버스데이 합성하시겠습니다. 해피 버스데이 다같이 해피버스데이 예 감사합니다 케이크 드신 떡으로 했으니까 한 조각씩 좀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분 약불내려고요 4분 약불내려고요 찬진 않으세요 신중은 낙불을 잘라야지 많이 주민들사랑만 잘라야지 내가 주면 한 조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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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